월에 복학을 했는데 학교도 물론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타도 있겠지만 학교도 지방대회에 있는 데다가 과도 맘에 안 든 모양이야. 너무 침울해 있어요. 지금. 그래서 내가 조금 이거를 아마 자주 못 보지만 힘을 좀 주기 위해서 아들한테 한번 이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노래 듣고 아들이 조금 좀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못하더라도 좀 들어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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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쿨하지 않는 봉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어려워만 두려워만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보여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쿨하지 않는 봉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쿨하지 않는 봉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할 수 있으니 한 컷! 아, 조금 못했어요.